오, 꿈과 놀이공사 나 같애 우와 여기 되게 좋다 관광 패싱 코스인데 이거? 약간 여기 약간 파리 감동? 너무 예쁘게 나와 저런, 저런들 가봐야지 우리 천마관을 천마관을 가보자 이쪽으로? 이렇게 자, 실내 텐트가 열립니다 우와 사람이 더 많네, 아니다 이런 천마 여기 말고 엄청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천마 마다 약간 테마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데서 지인들 선물 사줘도 좋겠다 팔찌? 팔찌 좋아하잖아 이뻐 가격이 안 써 있네, 근데 아, 또 훈정 해야 되는 거야? 아, 눈탱이 맞기 싫은데 진짜 독일 와서 아, 눈탱이 전문이란 말이야 잘 맞아, 눈탱이 여기 주인 분 어디 갔지? 김지석의 쇼핑팁 최대한 무관심한 척 한다 저 사람도 무관심해 그렇지, 주인이 너무 무관심한 거 같아 주인이 손님한테 무관심해 어 물어볼 때까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먼저 물어보면 지는 거거든 아, 이거 써 있다 가격 아, 옆에 써 있네 이제 안심이 된다 아, 8유로야 아, excuse me, can I have this one, please? 네, sur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안녕 아, 이하 자기가 돈 내 살 거야? 어 돈 내, 사줘 정가야? 노 디스토트야? 어, A 유로 에이 냄새야, 이거? 요새 있는 화이트 로스마어리 요새는 제가 한 번 먹어봐요 그거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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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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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지방분에 드잖아 내가 하나 사줄게요 어? 진짜요? 예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이걸 마시면 와 씨 하아 와 씨 뭐야 이거 와 씨 여기 브리또도 있고 그리스 음식도 있고 뭔가 신난다 퍼브를 해놓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퍼브를 해놓고 마시면서 분위기 아주 좋아 여기 데이트 코스도 되게 좋다 73% 73% 죽는 거 아니야? 73도 도전? 엄청 작은 바에 왔어요 예, 아우 위스키 드라블 프로그램 예, 아우 위스키 여러분의 쇼! 우리의 쇼! 이런 곳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진정으로 로컬한 곳이 아닌가 현지 문화 독일 사람들은 약간 좀 쌀쌀맞고 원리 원칙대로만 하고 할 말만 하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고정관념 완전 깨버리는 따뜻하고 웃음으로 화답해주고 친절하고 독일인지 알기 시작했는데 기대가 돼요 이제 막 실루엣을 본 것 같은 느낌? 너무 기대된다 진루엣을 본 것 같기도 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café